아 써는 어 원 룸 화실 이라는 게 직원들이 쓰다가 이제 아 다 나갔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어 원룸 화실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얘기가 여기도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게 좀 다른 공간을 옮길 건데 어쨌건 여기는 현재 23도 원룸은 온도 조절이 쉽기 때문에 특히 겨울 오전에 굉장히 좋고 오후가 되면은 이제 기름 화실로 갈 건데 오늘은 어 햇볕이 아주 좋아서 기름 화실 온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이제 원룸에서 10호 만 하니까 10호 이하만 하니까 이 그림은 이런 사주를 가진 그 아이의 그래서 배경 이거는 이렇게 푸른색으로 가고 적은 붉은색으로 가는 이유가 있죠 그게 이제 오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생년월일씨가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구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이름 이름 미공개로 어 어 이 작품 얼마 전에 제가 산 거에요 음 좀 참고할 사항이 있고 또 여러분 일부 사람은 일부 좀 초기 아미고들 기억할 텐데 에 창조화력발전소 초기 어 로고가 크크였어요 크크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크크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한글 압자 창조화력발전소 크크 였는데 어떤 서예가가 크크를 쓴 거에요 그래서 이거 이거 몇 십만원 주고 사왔어요 너무 이제 이 서예로 이렇게 붓으로 쓴 크크가 너무 예뻐서 예 아무튼 물감이 마르니까 계속 그려야 되겠습니다 네